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코인을 가지고 있는 도 의원과 시 의원을 살펴본 결과 도 의원 12명과 시군 의원 40명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신고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다양한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지방위원 중 50여 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기도 의원 152명 중 12명이 신고했고, 시군 의원 400여 명 중 10% 정도인 40여 명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이 있다고 재산 신고했습니다. 경기도 의원 12명의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을 모두 합하면 1억 8,700여만 원, 한 사람당 1,564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도 의원은 방성환 의원으로, 장남 명의로 7,1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훈석 도 의원 배우자가 7,000여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있다고 등록했습니다. 도 의원과 시의원들이 보유한 코인 종류도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들은 국내 암호화폐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미국, 중남미 등 다양한 나라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40여 명의 시군 의원의 가상자산은 모두 앞에 4억 6천여만 원입니다. 이들의 평균 가상자산은 1,156만여 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구리시의회 김한슬 시의원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시의회는 고향과 안산시의회로 각 5명의 의원이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안산시의원 5명은 모두 앞에 1억 2천여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 사람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로 사실상 올해가 첫 공개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가상화폐 소유 사실은 신고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만 신고하고 구매 방식이나 취득가액, 시색차액 여부 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